충남 내포 신도시가 출범 12년 만에 인구 4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내포 신도시 인구는 4만 1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충남 도청사 이전 첫 해인 지난 2012년 509명을 시작으로 2016년 2만 명, 그리고 2022년 3만 명을 넘어선데요, 2년 만에 4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충남 도청사에 있는 홍금령 신경리가 2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비로는 40대 이하가 전체 75%를 차지해 어린 자녀와 거주하는 젊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출범 당시 계획했던 인구 10만 명에는 절반에도 못 미쳐 영재고 설립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 증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